할렐루야! 종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병준 성교사입니다. 디즈니 모하나 주니어 뮤지컬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미있고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장 수익을 필리핀 성교에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동참이 필리핀 성교에 나중물이 되어 필리핀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선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마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의미있는 디즈니 모아나 주니어 뮤지컬이 개최됨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